원수의 목소리로 연주의 목소리로 연주의 목소리로 연주의 목소리로 연주의 목소리로 여기는 FASTA 촬영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FASTA 이 조합은 Remedy 제 문이 어디에요? 아 문을 정하면 된다고? 깜분이 2, 3, 5문이 아 오케이 저 형 저 형 왜 이런 거야? 야 이 문이 왜 그 톡을 이 녀석이 아 보러 간다 아니요 오러... 딜레이 딜레이 형 뭐 딜레이 아 나 나 나 나 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바꿔주세요! 화면 좀 바꿔주세요!!! 지금은 약간 이 문에서 각자 멤버들이 눈에서 나와서 여기가 어딘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런 호기실을 가지고 많이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사실 저의 방문에서 왔습니다. 도움이 되는 게 빠를까요? 저는 이깐 사람은 제가 고국인이었는데 이 분이 이제 토킹을 보셨나요? 그렇게 되는 거예요? 핑크엔드 그림이었어요. 여기서 미인 한 번 더 해봐. 한 번 더 가끔 보라해. 자, 테스트 한 장만 볼게요. 역사 찍을까, 우리? 자, 둘. 하나, 둘, 셋. 나만 안 것 같은데? 어, 이거. 거의 보면 안 안 돼. 남준이 형, 저기요. 남준이 형, 걸어가 있어. 역사를 안 해네. 어, 왜 해? 하하하하. 야, 이 지혜. 아, 하하하하. 자, 이 형이. 야, 여기가 역사가 뭔지 몰라? 아악! 야, 저거, 야, 저거는 좀 심한데? 역사 못 찍고 올라오. 자, 뵐게요, 저희들. 확장했어, 하나, 둘, 셋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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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라, 자리 긁어. 내려가라. 하하하하. 여기 와봐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나, 둘, 셋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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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똑같이 열심히 하긴 잘했네. 형, 좀 더 자연스러운 자세 안 됩니까? 하하하하. 하나, 둘. 오오오오 오세요 오오오오 오오오오 시작 안했어 시작 시작 동아들어 그렇네 더 붙어있다 태형야 제대로 우리 태형씨처럼 해서 저렇게 다리를 붙여야겠네 다리 붙여야 돼 서로 붙여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우 야야야 오우 야 이거야 야야야 야야야 다 맞네 아 이거지 남준이 와라 남준이 와라 나 본다 로봇이야 남준이다 자 난 다 좋아하지 바래 놓고 이런 거 골라 쉰 쉰 쉰 쉰 쉰 쉰 쉰 아 이거 형 진짜 앞머리 잘 맞았다 나한테 한국 전통 과자 중에 동그란 과자 있잖아요 그거놓고 나한테 어 복구로 갈 거야 이러면서 끝나고 내일 딱 판대요 버섯 돌이가 이거 복구가 아니라 버섯 돌이잖아요 이거 복구가 아니라 버섯 돌이잖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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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아니 이게 진짜 그런 날은 나온다 너무 귀여운 뼈인데 다 못 뼈 다 못 뼈 다 못 뼈고 가겠지 세상이 빨개 모이는데 다 못 뼈 다 못 뼈 다 못 뼈 다 못 뼈 다 못 뼈 다 못 뼈 다 못 뼈 다 못 뼈 다 못 뼈 다 못 뼈 아니 왠지 옛날 한 70년대 60년대 영화 미국 영화 있을 것 같아 내가 마저 본 브랜드 라 중에 제일 부드럽다 그쵸 아유 강아지가 기억하고 다 못 뼈 다 못 뼈 자 가자 오케이 갑니다 하하 아우 야 내 고판 줄 잘 쳐줘야 아 고맙다 아 정말 잘 알려준다 마음 나온 듯한 작품으로 어? 그 하나 갈까? 한 장만 찍고 아니면 바로 찍으면 좋겠다. 한 장만 찍고 아니면 바로 찍으면 좋겠다. 여기 가라고? 어. 네. 오케이. 자, 그 위에. 자, 3단, 3단, 3단. 삽니다, 삽니다. 네, 이번 페스타 촬영이 끝났는데요. 이번 올해 2020년 페스타는 특별히 더 특별한 페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. 정신없이 좀 찍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또 이번에도 잘 찍은 것 같고요. 네, 우리 멤버들과 같이 웃으면서 촬영도 하고 뭐 또 최종적으로 이 콘텐츠가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가는 콘텐츠니까 페스타를 위해서 또 곡을 하나 준비할 거예요. 주제는 아미, 너, 이고요.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개인 자작곡을 공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즐겨주시면 감사했습니다. 항상 이 해마다 저희의 기록들이 남잖아요. 페스타 덕분에 사실 팬 여러분들도 좋고 저희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이 페스타라는 촬영이 굉장히 즐겁고 저희가 벌써 이렇게 7주년이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하지만 저희가 함께할 시간은 7년보다도 더 많은 14년 뒤, 20년 뒤, 30년 뒤에도 함께하고 있을 거니까요. 아미 여러분도 저희의 마음을 아시겠죠? 입으로 말을 안하지만 전 지금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. 아미 여러분, 사랑해요.